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 사회가 참 병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질에 많이 집중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잘못되면 뭐가 문제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본질을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을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윗선이고 거짓인 거죠. 주류 언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는 이준석 옹호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준석 옹호를. 그렇게 하고 이번 사태가 발단되기 시작한 핵심적인 문제인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야무지게 비판하는 그런 언론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준석이라는 사태의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병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사회는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대세가 뭔지 나에게 이익이 뭔지 우리에게 이익이 뭔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류 언론들이 이준석 사태의 본질을 따끔하게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주 드물었습니다. 조선중앙동화에서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취재하거나 그다음에 성상납 교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다룬 마치 조국 사태를 파했 것처럼 공평하게 다룬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가처분이 인용된 것도 판사 판결의 문제점을 따끔하게 지정한 적은 거의 없는 겁니다. 키가 찬 사회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대한민국 주류 언론들도 굉장히 책임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어려워질 수밖에 없냐? 여러분들께서 만일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망하거든요. 공동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사회가 당면한 핵심적인 사안을 해결하지 않고 뭉개고 넘어가게 되면 그 사회가 얼마나 어려워지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기가 찬 것은 이준석 사태의 본질과 핵심을 주류 언론들이 전혀 다루지 않고 가처분 인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판결의 문제점이 갖고 있는 것을 전혀 인용도 안 하고 그것을 따끔하게 지정한 적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가 찬 거죠. 바로 오늘하고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언론들의 여러분들 분위기가 확 많이 바뀝니다. 그것은 조금 멈춰섰다가 가처분 인용이 되고 나서 잠시 멈춰섰다가 두리번 두리번 여러분들 기회를 보다가 여러분들 이제 언론들이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슬을 통해가지고 이준석 옹호론을 펼치는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탄핵 때도 꼭 같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이야 정말 어떻게 참 두 손 두 발 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 사슬입니다. 비대위 재구성 방안에 또 내부 반발 혼돈의 여당 뭐 그런 길지만 핵심은 뭔가 하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또 여러분들 가동시켜서 안 된다 그거잖아요. 법적으로 그쪽에 했으니까 법적으로 뭐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직무 정지를 당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비대위원들이 있으니까 비대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선의 사슬이. 그리고 이준석을 품으라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조선의 여러분들 메인 사슬이 이런 겁니다. 비대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이준석의 여러분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비대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법원 판사가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한 국힘당 내부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법치를 핵심 가치로 삼아온 집권 여당이 법원과 싸우는 모습을 비추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비대위도 하지 말고 그냥 원래대로 이준석의 최고위를 가동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참 이 업보를 나중에 어떻게 다들 치르게 될지. 여러분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받고 새 비대위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한 번도 여러분들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준석의 해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꼭 같은 일이 뭡니까 4.15 총선의 7월 28일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여러분들 조재영과 천대엽과 이동헌이 판결문을 내렸지만 어떤 사람도 판결문이 갖고 있는 그 여러분들 엉트리 주장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이 뭐냐 진실이 뭐냐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대세를 편성하거나 자기들의 이익에 맞춰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4.15 총선과 같은 일을 이준석 사태에서 그대로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가치분 보도로 어떻게 시작됐는지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 호텔방에 들어간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 김철근을 시켜가 뭡니까 투자각서를 쓰도록 대전의 야밤중이 내려본 것 그런 것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당윤리비원회가 징계를 했는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법원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허무 망랑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벌받아야 되죠 벌. 여당의 난맥상을 정리하려면 윤 대통령의 당무와 무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당정부 대통령실을 막내 대통령 뜻을 내쉬어 자기 장사를 하는 측근그룹과 과감히 결별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물론 윤혁 간 문제들이려면 더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준석 사태의 기원은 이준석 자신이 초래한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 전혀 인정하지 않은 여동의 태도하고 너무나 일치하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눈에 가시 같은 젊은 당대표의 복귀만을 막아야 되는 결리를 다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당권 경쟁으로 보는 겁니다. 당윤리비원회가 왜 여러분들 뭐죠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아무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누가 사설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언론이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매일경제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고집하는 국민의힘 절차적 정당성을 잃지 말라. 노골적으로 뭡니까 이준석을 옹호하는 그런 글을 그냥 사설을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써내요 월요일부터. 어떻게 된 사회인지 누구도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할 수 있는가 기가 찬 겁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부하 내동하는 사회고 너무나 이기적인 사회고 핵심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문제의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기원이 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마 이제 오늘 분위기를 봐가지고 훨씬 더 뭐죠 이준석을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겠냐. 일반 상식 있는 국민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사회가 막 달려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